오늘이 2024년 10월 29일입니다. 발효 시작한지 6일째 된 날인데 오늘 2차 뒤집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도를 그동안 계속 체크를 해왔는데 지금 온도가 55도 정도 도달했고 전체적인 발효 정도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온도가 아침 오늘 9시인데 20도 정도 발효시키고 있고 습도는 80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죽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흰 곰팡이, 검은 곰팡이가 아주 적당하게 잘 피고 있고 연기가 무릉무릉 이렇게 솟아나고 있죠. 지금 아주 발효 정도가 좋습니다. 이때 온도가 더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2차 뒤집기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온도가 중심 온도는 50도를 이미 초과했고 중간에 지금 묻어놓은 고급 물류들이 온도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또 방법을 새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뒤집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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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